사틀도 피탄이 딱인가요 아비터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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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격파 100%로 벗기 바리 25%로 벗기 바리 25%로 벗기 눈 감고 클릭하니까 클릭이 안된다 니나 니나 니 고릴라다 과학적인 방식 이게 되네 틀리네 무장해제 난타 이 육강령 어 캐잡냐 육강령만 힘든게 아니고 좀 쉬운 몹이 없다 아니 분노와 이렇게 좋습니다 꼬기 무감 대학살 이거한테 약살 어 이제 아이 1막에서 무감각 집을 걸함 그럴리가 있나 고기 먹으면 낫는다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가라 어차피 고기 먹어서 괜찮아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흑 발이게 이득 약살은 이게 문제야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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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모든 것은 육강령을 위해 모두는 육강령을 위해 육강령은 나를 위해 오식 업로드 수비를 태워야 되는데 뭐 이상한 것만 태우고 있네 물타오르네 여미 음 뼈사 발굴 절힘 물 맛 나꺼? 소주? 육각령을 여섯번 호우 불어먹는 아이언클래드 오호 소주.. 썩 내꺼 쪼개는 가면으로 제거다 보는게 맞나? 바인공 물들에 바인공 물들 부시락 약해 완타? 바로 컷 바로 컷 바로 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타오르네. 참하오. 겨우 참호 나부랭이 떴다고. 달라지는건 딱히 없음.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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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체력 날라가는거 봐. 참호. 점토우. 아 저거 클릭하면 이거 늘어나는데. 까비. 점토우. 까다로운 업. 슈틱 아고. 수영. 안돼 흥흥흥 화괴? 유갑 절단 이거 노동놈들이 뭐 가져가면은 난리나겠네 어차피 방어도 못사면 바로 지는거라 방어는 별 의미가 없는건데 아니 뭔소리야 자는건 별 의미없다고 얘가 집을 가져갈거니까 얘 때려야겠네 여기있나요? 내가 슬류비라는줄 알았네 그거 똑같지않나? 그냥 데미지가 뒤에가 더 쎌걸요 스펙은 뒤에가 높은거 확실하게 도망치는 턴은 아마 상관없을텐데 도망치는 턴은 상관없고 뒤에 있는 애가 스펙 더 쎈 체력도 높고 공격력도 더 높은 무적 도망친 턴 도망치는 턴 도망치는 턴 장소 케떼 헤헤 돈고마 원암 앗싸 이거 쪼개는 가면 무조건 봐야지 상점 달린다 룬피 그는 신인가? 첨탑의 신은 피라미드 형태로 존재한다 에너지야 모조려지 미만 징끈 홈타 어? 400원을 달래? 모른? 겁나 사고싶네 이거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이 정도는 각오했지 내 시계 전투체면 나올것다 나는 괜찮아 나올건 다 나갖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 난 포식해야겠어 포식하네 나 포식한다뇨 나 다이어트 갓구리 소코를 못먹는다고? 에잉 또 이자식 기생충 넣을라고 오잇 내려봐라 소골 미식이네요 미식이네요 슬폼의 시계 슬폼의 시계로 슬랜 하나 더 세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거하네 템포드 추는 카드도 아니고 스페이 정신이 숙소 폭로 물을 글근놓을거예요 슬폼 충격포화가 필요한가? 신성이 필요한가? 만량은 필요하겠지. 신성보다는 전천히 날것같은데. 천재인데?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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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피 침 바르면 안된다 탈팽이를 죽입시다 탈팽이는 나의 원수 나일은 잡겠습니다 탈팽을 지워키면서 심부를 보셨 quién을 지uent 다화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갑자기 500딜 나오는데. 저거 먹어 바로. 먹어. 꿀맛. 개구리가 있는데 강타를 지운다. 개구리가 있는데 강타를 지운다. 개구리가 있는데 강타를 지운다. 아 안 먹어. 가심쓰기 주는 거 봐라. 야생 달팽이를 먹을 땐 꼭 3배의 소금으로 문질러서 점액을 빼내고 10분 이상 살면서 먹으랬는데. 아 그래 아니면 그래야겠지. 돌도 씹어먹을다이. 이즈. 아 비닭. 하이랜더. 눈피는 신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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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